아이고 아포채야 아포채 아포채 아이고 같이 있으면 커플 하더라고 차량을 못했을건데 또 차량이 이리와 포채 목결이 풀렸네 니가 저기 가봐야 되겠네 어떻게 풀렸는가 자 그럼 밥 갖줄게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이대로 와 아이고 멀리친다 그래 아이고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 야 아로가 아 아 이렇게다 호텔 오이 줄이 어떻게 풀렸니 밭진부터 아 이제 줄이 풀려도 멀리 안나가네 아 어떻게 되는지 줄이 터졌을까 줄이 터졌네 줄이 터졌어 목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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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찌하고 목찌가 터졌네 아이고야 그래서 멀리 안가고 있었네 자 황채티 가져왔다 그거 그래서 목찌야 이리와 좋지 저기 있네 에이구 제가 내가 줄이는걸 알아라 이게 맛있는거지 잖아 그지 아 목찌 풀려도 멀리 안가고 있었네 언제 풀리는지는 몰라도 그지 아침에 얼른 뛰어올라오네 내가 행간문 이루고 나오니까 그리고 먼저 그 뭐야 구름이하고 뽀뽀하고 차렬을 못했었는데 또 줄까 기다려 기다려 별로 많이는 없는데 이 오늘 또 사야 되겠어 어이구 오늘 또 살까요 좀 많이 사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뭐 먹으면 다이안는데 이거 치약과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손물고 갔다 됐다 이제 그만 없자 없지 아이고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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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쪽으로 갔다 갔다 오고 얼른 얼른 오래다가 이제 목줄을 안 채우려고 목줄을 못 채울 수도 없다 이제 이 끈어져 버려가지고 채울 수가 없어 볼 때 이걸 한 거 준비했다가 목줄은 풀러야 합니다. 목줄은 내고 목줄은 풀고 사로챈 오늘 안 놓으면 큰일 났다 준비를 배송사 배송사 야골을 또 넣어 어제 꼭 꺼줄게 토요일에 왔어야 되는데 나비는 있는가? 나비 나비 나비야 나비야 이전에 나왔을텐데 목소리 듣고 없는데 사로 사로 사로통을 안가져 사로통을 가지고 사로든데 불 안오면 이젠 굽는가 구름이도 굽고 따로굽니다 사로통 가지냐 가로 사로통 사로통 스테이 사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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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 사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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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났다, 바닥이 났다, 바닥이 났다 이수나가 구름이 가득하고 나면 이루어 이루어 도둬야 아유가 잊지 않으나 아유가 잊지 않으나 어떻게 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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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 여보세요 물도 갖다 아이고 뭐 먹니 뭐 먹지 물 다 먹었어 아 오늘 목소리 풀어놓을텐데 어떻게 멀리 가면 안되는데 내가 쳐다볼 수도 없고 할일이 많아가지고 좀 비닐으로 바람막이도 다 쳐야되고 옷은 다 해야된대요 오늘 좀 따뜻한데는 아시만 그리고 구름이 바로 갖다줘야된대요 바로 갖다줘야된대요 까다볼? 펜수 각자 바퀄을 하나씩 짜석으로 차지와 손에 먹다 가동을까 아이고 sch이 짜상 Home 크잖나 앉아 싹 소음 고춧가루 아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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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남았네 다 먹거나 줄게 지금 넌 항상 많이 줄고 있으니까 다 먹어줄게 뿌리면 들어갈게 구름아 여기서 기다렸어? 응 가져왔던 여기 갔으면 왔어 이리 와 자 만지면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좀 만져도 좋다고 만져도 있는데 이렇게 막 피하니까 싫어진다고 그지? 가만히 있어 이리 좀 가만히 있는 게 없다 그런가 내가 조금 보름이 파는 구간의 피하 이렇게 wonder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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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나가야 합니다. 택배하려면 바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택배하려고요. 바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켰누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세리가. 세리가 아유, 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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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 아유, 세리가 teams, 마유, 마 notice. 사러 가야 합니다. 여기 세리가 와서 먹고 싶어요. 아, 세리가 보자. 세리가 와서 먹고 있고요. 세리가 와서 먹고 있어요. 아! 져소가 도망간다. 져소가 도망갔다. 머리러 왔다가, 여기 있어. 아, 여기에서 바르다. 여기가 아름이네. 아, 아름이네. 져소가 아름이네. 꽃이 아니고, 져소니까, 모르니까. 아, 져소가 있다. 여기 간다. 어디 가지나? 저 앞집에 갔구나. 그래도 여기 와서 먹어줘네. 져소니. 아, 먹어야겠다. 아, 도대체. 금방 동생 왔어. 그게, 아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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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서 나한테 자꾸. 저기. 아름아. 아름아. 하지마 이제. 그래도 우리 편이야. 아, 우리. 어? 우리 애기야. 아름아. 하하. 철제하네. 하하. 철제. 하하. 하하. 아, 우리. 철제하네. 우리. 어. 아! 저 텐텐 소고문에 손님과는 손님과는 손님 손님 밥이랑 밥 먹고 지금 8시 반 11월 17일 월요일 밥 먹네 밥이 밥 먹고 밤에 돌아왔나? 밤이 8시 반인데 이제 와서 밥 먹네 가만히 있어봐 꽃이나 어떻게 잡는가? 꽃이 한번 갑자기 나와보자 꽃이야 꽃이야 머리야, 바로 꽃이나 어디 있는가? 손이 완전히 풀어놨는데 집에 안 들어와 있겠지 아니다 이거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창고 안에서 가볼까? 창고 있겠나? 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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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뒤에 있나? 아이고야, 여기서 자고 있네. 아이고, 우리 도치. 아이고, 이제 완전히 여기서 자는구나. 아이고, 도치야? 아이고, 창고 속에서 자네. 시간 지금 12시 반이든가. 아이고, 착하다. 이제 우리 집에서 자였을 때 살아도 되겠다, 이제. 아... 이럴 건 모르고 말이야. 제 목줄을 해놨었구나. 이렇게 가서 자네. 아유, 귀여워라. 여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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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서 자고. 만져보자. 아이고,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귀여워. 자네. 아, 고맙다. 자라. 아이고, 자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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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줬네. 가만히 눈 감고 잔다 자라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도 멀리 가지 말고 아이고 난 이제 울집에서 왔겠다 아이고 착하고 고맙네 오늘 참 기소 두 마리를 잡았나 조그만 제 한 마리 하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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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